1 으 으 으 으 아 안녕하세요 왜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 예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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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템 롤씨 안보이네 몇 번? 오우 으 으 Aa 하하 안녕하세요 라 으봄 안녕하십니까 이 앞에 말했죠? 풋뿌리지 풋뿌리지 여기 밑에서 보니까 아찔하네 나무 내가 여기서 풋뿌리지를 관찰하니까 통나무 하나를 쭉 그대로 놓고 그 위에 보드를 안전하게 설치해 놓았네 빨리 갑시다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서워요? 갑시다 그러면 자 뒤로 보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혼이. 공기 봐라, 공기. 번호 다시. 복장 소리 봐라, 번호 다시. 하나, 둘, 셋, 넷, 살았다. 일곱, 열, 열새, 열새, 번호 끝. 와우. 좋습니다. 오늘 저런 아로보타운 가신 분 말고는 저런이 참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역시 산행은 찰고 온천을 즐기는가 보네요. 오늘 산사랑산악회 회원 13명은 꿈도 야무지게 온천행을 되겠습니다. 온천만 하기가 좀 모여서 온천 하기 전에 간단히 산행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몸을 풀고 온천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온천을 기획한 것은 그동안 여름동안 열심히 산을 다니면서 심신이 약간 지쳐있을 것 같고 우리 이민생활에서 열심히 산이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줄로 사례가 됩니다. 저는 그런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오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은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입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올해가 산사랑산악해 명산순례 마치고 온천행 그리고 몸풀기 오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얼굴이 아주 밝고 좋습니다. 내가 가까이서 우리 회원님들 얼굴을 한번씩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수줍하신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벌써 우리 1마일을 걸었습니다. 1마일 사인이 보입니다. 1마일을 걸었습니다. 1마일을 걸었습니다. 1마일을 걸었습니다. 기암 절벽. 이제 여기까지가 다 합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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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너무 좋습니다 자 갑시다 고춧가루 대춧가루 스팸 스팸 정전 Ob missionary 인강 통 1 2 지금 가서 뜨뜻한 물을 담가야 돼요. 여기서 못 차려 안 가려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나요. 머리하고 머리하고 저희도 없거든요 여기는 산쪽으로 절벽이 많네 네 참 조금 더 가면 하참 더 가야되죠 훨씬 뭐 있는 거고 간식 있지 밥 있지 시작한 짝지 원래 하취가 안 매우니까 아까 그렇게 끈 거야? 여기 잡느라고 그랬어 자 우리 온천 지금 하려고 하나씩 실고 있습니다 저기 일지는 벌써 가 있습니다 비비안이 안어 그러면 계란 깨주면 안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예 열심히 실고 있습니다 그만 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누가 하나 타 이제 차 하나 타봐 타줘야 옥상에 타봐 예 누가 누가 하나 타고 싶은 사람 그 놈 가도 되는데 나는 안 타고 나도 탈게요 못 타 이제 못 타? 그럼 다음 차로 갈게요 다음 차로 너무하면 얘가 끌려서 다음 차로 갈게요 네 가세요 빠이 빠이 오늘 물살이 참 온수라고 좋습니다 아 좋겠다 좋겠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나 어깨에 침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진들이 있습니다 예 성장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예예 그래도 와주세요 둘러 와 둘러 와 둘러 와 우리 이진 갑니다 와 정말 멋있죠? 이런 보살을 다 늘려도 되는데 그렇죠 아 저기 좀 봐 저기 여기 와 여기 좀 보세요 자 내가 잠깐만 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로 들라고 있어 자 오 마이갓 와 와 신선 얼음이 별 거야 이게 신선 얼음이지 스페셜 브이아이비 오 오 오 오 이거 완대 어떡하실라고 아 뜨겁다 아이스 좋다 아이스 좋다 아 나도 좀 녹아야 되는데 아 아니요 됐어요 웃기라고 하는 거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예예예 아유 우리 저 선장님 지금 뭐하고 계신데 지금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2. 2. 3. 4. 3. 4. 10. 11. 12. 13. 야, 구현아신 대단하십니다. 여기다 사전 먹고 싶어. 쌈뿌리스가 나오는데 딱 안 해. 근데, 여기 거는 내가 친절인 사람 개인국으로 합례식을 하는 거니까, 합내지 마. 이거? 아니, 얘기로 꺼? 계란 먹고 오니까, 이렇게 해봐요. 몇 분이 남아서 계란 다 매우시겠어요? 키 마실 사람. 반죽, 반죽. 반죽?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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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란 장수 등장이요. 이렇게 magicacio 우리 계란 줘봐. 여기다 다먹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우리는 누구게 우리는 누구게 알아봐 잡아봐 좋아요? 땀을 찌익찌익 너무 좋아요 보기에도 좋아보이네요 네 네 즐기세요 계속 네 충분히 빨리 추란언니는 왜 이렇게 도도운이 앉아있어 밑으로 하지 내가 일어날까봐 여성망이야 도도망 가자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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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불러요 빨리 시작 다 같이 일입구 일입구 일입구로 하나 둘 셋 자 철달하십시오 자 철달하십시오 정남시 앉아 자 몸통 먼저 돌리고 자 이거 정말 하나씩 손을 집어 잡힌 거 네 이리 와요 자 남편으로 하나씩 가져가고 고기껍게 하면 되지 않을까 손이 먹자 개께면 밥 먹고 먹지 알아서 하겠네 응 알아서 하는게 아이고 애쓰셨네 내가 썰볼까 벌떼는 하나 계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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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들었는데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오늘 이거 패스야 근데 이거 먹으면 못 먹을 텐데 그래 지금 먹으실까 한번 이따 먹자 자 이렇게 패스야 이거 가져봐 가져봐 자 이렇게 패스야 이거 가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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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한 번 더 먹으려면 고기 다른 날짜 하우피에서 그때 드시길 생각하면서 음, 진짜 맛있다 몇 개요? 응, 이제 몇 개 아, 여기 엄청 비잖아 아, 이거 그러면 그걸로 만들어주세요 음, 그래요? 완전 맛있다 야, 좀, 조금씩 인다 몰라, 얼마 있나? 좀 줬나? 한 병 더 있어 한 병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냥 맛있다 하주시자 씨 여기, 여기 하나만 있어 이제 여기 하주시자 님 위장님 딱 맞네 우리가 살다 보니 강변에서 온천하면서 벌떼이 파티도 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벌떼이 걸 두 명 축하드립니다. 해피 벌떼이 건배! 사랑하는 셀러스 대신! 땡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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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해피 벌떼이 맛있어. 이게 딱 마닐라. 세라스 대신. 음, 맛있어. 맛있다. 잘 됐다. 음, 괜찮네. 아니야, 근데. 잠도 잊어버리지. 계속해. 충분히 맛있어. 괜찮아. 음. 암 대신 차라리 살겠어. 제일 떡이야. 나라 했어. 고마워. 찰떡. 찰떡같이 사려라도 찰떡. 고마워. 이쁘. 많이 먹어. 응, 언니. 많이 찰떡. 음. 밑에 꼬해. 밑에. 꼬해. 꼬해. 수줍하긴 하지. 아니. 일단 먹어. 이쁘 선생님 이거 뭐에요? 백주. 꼬해 자 convinced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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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여기 더 있어, 이걸로 나눠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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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니가 너무 시켜먹는다. 언니가 짱은 없잖아, 짱은 뭐. 이거 한 번 더 남아. 이거는 이제 짱은 없잖아. 근데 이제 다 넣어. 자, 패스. 자, 이거 밥 접시들 다 봐주세요, 하나씩. 자, 패스. 자, 이거 밥 접시들 서로 나누세요. 다 먹으면 좋네.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인 자리에요. 이 음식이 더 잘 좋네. 이렇게 복지 못 하나. 우리 앉아, 이 쪽으로 앉아, 앉아. 또, 나. 진짜, 이제 뭐. 낚시지 못해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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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분이 제일 나. 오늘. 자, 내리세요! 자, 올려! 자, 내리세요! 비만 발을 올렸어? 다 발을 바꿉시다! 형님, 물장구 한 번 쳐봐, 여기서. 물 한 번 쳐. 아, 작업시다. 화면에서 펜치가 내리나? 이쁘 거야.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 이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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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도 밥 잘 먹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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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해 네 김수현 파묻한 카메라 tar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